음악 우리 영어 단어에 end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는 end로 시작하는 단어이고 다른 단어는 and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end는 끝이다 영화 보면 끝에 the end 그러면 영화 끝난 거예요 그 긴 무슨 드라마나 그거와는 달리 the end는 끝났다 그러나 다른 end는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은 발음이지만 그 의미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의미죠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보시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버린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the end라는 거죠 완전히 죽은 상태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예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좋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른 뼈들에게 end, 그리고라는 말씀을 37장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성전이 부서졌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겁탈당했고 그리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거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제를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마저도 다 무너졌었으니 이거 정말 큰일이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37장은 그 위에 새 역사를 창조하실 희망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장까지는 끝인데 37장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주제 구절을 우리가 택한다면 5절이 바로 주제 구절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교회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돈과 내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37장을 쓰기 위해 배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 배경이 36장에 나와 있어요 36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에스겔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36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텐데 너희들이 근데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내게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몰라서 피로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 그걸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순 내 걸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것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내 것을 위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항상 맨 마지막인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이게 자꾸 변하는 거죠 바뀌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기도하죠 근데 급할 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1년 내내 연락 없다가 딱 연락하면 여러분 처음은 도와주겠죠 근데 1년에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또 급한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준다 생각해 본다 카톡 안 본다 안 열어봐 그렇죠? 보면은 내가 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떡할까 그런데 그냥 평상시도 서로 연락을 해 안부를 묻고 서로 그냥 특별하게 요청하는 건 없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급한 일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열 번이든 전화할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여러분 답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급한 거 들어주길 원하세요 들어주고 나서 하나님 마음 뭘까요?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았듯이 내일도 나를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 다음 날도 나를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걸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걸 주님이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성인이에요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요 알아서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요 기도 기도해야 돼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6장에 이미 그걸 배경에 깔아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37장 1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지하여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뼈들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더라 여기 여러분 골짜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갈라진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들의 생각이 갈라졌어요 그들의 몸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정말 모든 게 갈라졌어요 마음이 갈라졌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녀가 갈라졌어요 어느 자녀는 죽었고 어느 자녀는 포로로 잡혀갔고 이렇게 갈라진 그 모습 가운데 에스겔 앞에 펼쳐지는 골짜기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극치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 뼈들이 아주 많았고 심이 말랐다 여러분 뼈 그러면 뼈만 남아있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뼈가 남았으니 거기에 무슨 살이 붙어 있겠어요? 그런데 뼈만 남았는데 또 심이 어땠어요? 말랐다 영어로 우리가 드라이본이에요 여러분 이 드라이본은 한국 사람이 설렁탕 끓이기 위해서 너도 안 나누는 이건 국밥으로도 쓸 수 없는 뼈다기라고요 뼈들이 말랐다 온 이스라엘이 파멸되고 그리고 쇄약해졌고 끝장이 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라는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2022년이 그러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이 내게 그랬어 정말 내 뼈가 마르도록 너무 힘들었어 산 넘고 산 넘는 일이었어 이게 계속된다면 나 어찌할지 모르겠어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도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정말 마른 뼈처럼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게 들리고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민다고 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말씀은 듣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마른 뼈 골짜기에 그냥 널려져 있는 마른 뼈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마른 뼈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는 경제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는 가정 마른 뼈처럼 생기가 없는 건강, 사업, 신앙, 인간관계 마음의 상처,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소망 없는 해골 같은 인생 깊은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이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그 영적으로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진 너의 그 영적인 삶 너의 어떠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자녀의 삶, 가정의 삶 이걸 통하여 다시 뼈들이 살아날 것 같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답합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건 얼핏 보면 이 질문을 피하려고 하는 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 없는 답같이 보입니다 아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든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멘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 되는데 여호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답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따라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뼈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살아날 것이고 이 뼈가 그냥 이대로 그냥 묻혀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땅에 묻어질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미 수많은 죄를 지었고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우리는 낭패를 당했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분이세요 내 배우자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의 굴복에 의해 이 사람이 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맞춰줘서 살았어 지금까지 안 그래요? 남편도 여자 아내 맞춰줬고 아내도 남편 맞춰줬어요 저희 집사람은 날 맞춰줘서 살았어 지금까지 그렇더라고요 안 맞춰주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비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한바다 그냥 하나님이 확 져가지고 대박 터지게 할 수 있지만 대박 터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은 깊은 하나님과 기독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긴 말이 필요 없었어요 여하여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살 수 있고 은혜를 거두시면 살 수 없다라는 것 너무 자신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사회와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말 아니면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소망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대사로니카 호소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고 너의 일과 말에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하나님 은혜를 처음으로 처음 경험했던 첫 인간이 있어요 누구죠? 아담의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풀립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던 부끄러워했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뿐만이 아니죠 사람을 죽여 무서워서 미드한 광려로 도망 나갔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은혜가 뭐죠?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 모두 실패했고 나눈 대로 마른 뼈같이 되었지만 그들을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께서 36장 37절의 말씀처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의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해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살아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4절에 보시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합니다 어떻게 대연하죠?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시면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일부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영화 머미가 생각났어요 근데 할리우드에서 이걸 재현한 거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제일 먼저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뼈들이 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뼈만 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무엇이요? 말씀이 말씀 그거 아시나요? 세상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다 죽었잖아요 The end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끝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2022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거 아니었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그렇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그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2023년이 큰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게 시작하셨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축복하셔야 됩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가장 쉽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떨어져도 보통 떨어진 사람은요 한 중간 떨어진 사람은 그걸 잘 못 느껴요 확 떨어진 사람은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제가 지난 10년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새벽에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진짜예요 새벽 기도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나도 힘들거든요 새벽 기도 목사는 기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침 일하면 할렐루야 새벽 기도 그로 나오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아휴 주여 너무 목사를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거든요 사명에 다를 뿐이에요 나도 힘든 건 힘들고 정수적인 스트레스 받는 것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알 거 아니에요 목장, 목자, 부목자님 내 마음 알죠? 아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까? 모이자는데 왜 이렇게 답장을 안 할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계기를 주십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포기들 해도 벌써 몇십 번 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결단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인생을 살리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10편 119편에 이 말씀을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가 배반합니다 아들이 구태탈을 일으킵니다 자기 장일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십 년을 쫓아다닙니다 자기 부모와 형들이 자기를 아예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겪었던 다윗이 그러나 그들의 위로의 말이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책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읽어야 할 내용들을 한 주에 일주일 칠에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씀 읽으셔야 내가 살아난다 창세기 시작하고 마태국음이 시작하기가 얼마나 좋은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태국음 1장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말씀 읽음을 통하여 살아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옛날에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가 유언을 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책인데 나는 너에게 백에이커라는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니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너를 향한 부탁이다 약속해라 비록 나이가 어렸던 10살의 링컨이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는 그 약속을 지켰대요 그래서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성경에 바탕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모든 인간은 동일하기에 우리의 황인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그 노예 제도를 다 없애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의 의지와 그의 철학 때문에 여러분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려 다른 사람도 살리게 했던 역사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마른 뼈가 붙게 되고 산사란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있었지만 아직 덜 됐어요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8절에 보시면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고요? 생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9절에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생기 5절에도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생기가 휘브리 단어로 르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르아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람, 호흡 또는 생명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뭐와 같이 임했다고요?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게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알아듣도록 번역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만 듣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고 중생함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감동,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와야만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은 학자도 많아요 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나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통하여 역동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10개명 그 말씀을 받았는데 3천명이 죽었어요 아세요? 3천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천명이 회개하고 살아나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고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만 재물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작년에 우리가 가졌던 표를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인격이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우리 인격이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말씀을 거울삼아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데 그 변화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는데 그 군대가 되리라 그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우리 수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어떤 생업이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목장 모임 때도 암흑의 집사님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거 할 때는 그냥 장난기로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정말 제 마음을 담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나리라 그러한 역사의 2023년이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